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메디포스트를 분석하게 될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22일 오후 1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메디포스트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난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겹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내용적인 부분이 추가되면 그런 거 추가해서 계속해서 최신화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상황이 매번 매번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변했을 때는 기존의 저의 판단이나 대응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한 메디포스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업계 상위의 제대혈은행 업체죠. 제대혈이란 게 무엇인가 하면 분말하고 난 다음에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인 탯줄 혈액을 말합니다. 이 제대혈에는 조혈모세포하고 간협줄기세포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각각 백결평 치료와 뼈 연결 재생에 사용될 수 있고 신경세포와 피피세포 조직 재생에 이용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기 때문에 향후 의료업계에서 유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포스트가 미리 알받기를 해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러한 제대혈을 보관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메디포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 R&D 파이프라인인 연골재생 동중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은 인공관절 수술을 대체하는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현재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싱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R은 이제 5.4일 정도로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6,100억, 발행주식수는 1,500만주, 유동주식수는 1,40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적자폭이 많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적자가 있지만 제약업계 특성상 제약섹터는 실적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과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가 뭔지 그리고 그 성공률은 얼마 정도고 기대수익은 얼마 정도인지 이런 걸 이제 살펴봐야 되거든요. 특례 조항이 성립하기 때문에 SK바이오팜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LG화학과 4,300억 규모의 세포배양 플랫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한 전략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술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매출은 살짝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채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유의미한 거대거래량 두 번 한번 딱딱 터져놨죠.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매수세 한번 나와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을 해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형바닥 상승형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형바닥 상승형의 상승초입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또 이제 원형바닥 상승형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측을 왜 하냐? 예측하는 전문가들 뭐냐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예측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을 내 손바닥 안에 다 쫀블딱쫀블딱 하는 전장지휘관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전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시각각으로 전황이 바뀌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첨삭을 해나가는 거지 전쟁계획대로 들어맞지 않았다고 해서 전쟁계획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메디포스트 종목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신 뒤 상단의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가운데 녹색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2021년 무료추천주라는 무료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그동안 리딩을 해주셨던 그런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중에 오늘 1월 18일 월요일 무료추천 종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저희 소장님이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07시 31분부터 댓글로 말씀을 시작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무료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될 주의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도 제시해드리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시로 딱 이제 가면은 1월 18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공구시 공공분 IT센 현재가 5,250원 매수라고 말씀해 주신 뒤 1차 목표가 5,400원 손절가 5,05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 리딩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용해 주실 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P투자연구소 사이트를 검색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